고개 하나 있으면은 어이씨 함정 아닌가? 이거 그냥 고개가 점액투성이 될 것 같은 데 고개투성이 다마루 다마루 다마루가 갯을 뽑는게 왓처가 10턴 동안 싸울리가 없잖아 10턴 룬 피영방 아 고개 영방할걸 띠 찬양하기 룬 피영방 우리 딥팩트는 다른 애들이라면 재질부터가 다르지 그 뭐 이상해들 그 뭐 이상해들 사기인가 사기인가 그러면? 현실개척 아니 아 아니 그 뭐 이상해 그 뭐 이상해 그 뭐 이상해 그 왜 이럴까 그 뭐 이상해 아 왜 덕백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뭘 쓰지 오 리아르콘 알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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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개척이 강화되는 바람에 쓰질 못하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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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성 어허 허허 어허 어허 그게 왜 이렇게 슬봅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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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Myst DIAL 쓰일께 없는건 슬라임이었고 휘갈김 VS 고개 이 와천은 음성이자 양성입니다. 무섭다. 무섭다. 손절. 당장 손절이랑 쓸 카드가 없는데. 손절이랑 쓸 카드 찾으면 되지. 증권수야. 마음에 오세요. 라우랑. 라우랑. 부복. 온틈절. 룬피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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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D 찬양하기. D 팩트에게는 너무나. 모자라다. 디팩트님께서 오늘은 불만족스러우셨다 하십니다. 욕심 들을게 많네. 주제를 알아야지. 개인기. 위장크림. 보호. 보호보다는 역시. 영혼 방패가. 디팩트가 그렇죠. 서순했네. 음양성. 서순. 왜 이렇게 힘드냐. 서순. 격분. 손절 격분. 얼어붙으네요. 고마워. 와 씨. 이걸 스네코 기름을 파네. 알약을 먹을까 말까. 음양성이구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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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스는. 단. 단. 비. 서순. 아멘 이상하게 체력 많이 뺐네 서순을 하도 해가지고 임시민첩이 민첩이 되니까 좋습니다 임시민첩이 임시민첩이 임시 임시 왕관 왕관 첨탑의 왕이다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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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마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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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딜이 보살하네 강림 용감 마요네 마요네 운명 가르기 스미 153 캘리퍼스 4평 4평 잘나왔다 고기덩어리 왓철은 고기가 안먹는다네 강림의단 한방에 학습 학습 학습알량용으로 넣어갈까 광기 학습알량용으로 넣어갈까 학습알량용으로 넣어갈까 학습알량용으로 넣어갈까 학습알량용으로 넣어가 학습알량용으로 넣어갈까 흐리피라오 들끓는 울화 들끓는 돌화 얘는 의단 안되겠지 쓰순 흐리피라오 흐리피라 야시아 흐리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97까지 가면 의단 가능한데요. 오. 오. 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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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칼집아 좀 칼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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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모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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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ve 호 모자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로 방어도 챙길 수 있겠지. 속도 포션으로 5인트 받을 수 있겠네. 자식. 창수 깝진. 통스텐. 신민첩. 한 개 남겨줘.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부복이 18방으로 줌 부복이 18방으로 줌 부복이 18방으로 줌 수비가 32방으로 줌 영방 쓰레기는 심장 허접색 고개 도는 왓처였습니다 맞나? 아닌가? 엄청나게 민첩한 왓처 강림의단 딜뽕